EP 1856번의 슬리브리스 슬랙스 셋업입니다. 저와 헤라님 이렇게 위에 자켓을 거쳤는데 원래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룩은 이렇게 슬리브리스에다가 와이드 슬랙스 이렇게 셋업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위아래 함께 가져가셨을 때 16만 천 원대 그리고 슬리브리스만 가져가시는 건 6만 원대 팬츠는 10만 원 초반대로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화이트 컬러 그리고 코랄 컬러인데 약간 핑크끼가 있는 코랄이어가지고 꼭 이제 웜쿨 별로 안 가릴 것 같은 피치 코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브라운 컬러 착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더 컬러로 블랙까지 같이 가 준비되어 있고 위는 원 사이즈 하의는 스몰 미디움 내 몸에 맞게 선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0302번님께서 77 사이즈 가능할까요? 슬리브리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바스트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저희 단면 보시면 이렇게 단면 표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가져가 보시면 되겠고요. 핑크 컬러 너무 예뻐요. 이거 사실 거라고 하셨는데 위에 것만 사시면 6만 원대로 가져가시고 이어링 선물 하나 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지만 사셔도 10만 4,500원의 이어링을 갑니다. 위아래 세트를 사시면 선택이 있어요. 가격적 할인을 조금 더 받을래 하시면 팁이 묶어져 있는 걸로 사시고 16만 1,900원을 결제하시고 이어링을 하나 받는 방법이 있고 아이악가 단품단품 각각 5% 할인된 금액으로 이어링을 두 개 받아가시는 것도 취향껏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구매 인증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트 구매하신 다음에 인증해 주시면 당첨되면 이렇게 모자도 같이 드리니까 이런 느낌으로 또 반각스나 휴가 가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원단이 또 까슬거리진 않을지 질문을 주고 계신데 린넨, 오늘 린넨 스타일링이잖아요. 그래서 린넨이 무려 36%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에 최소 20% 혹은 30% 이상 린넨이 들어가면 린넨이 주는 그 고유의 텍스처가 느껴지기가 하거든요. 36%에 레이온 17% 들어가면서 그 외에 47%가 텐셀 소재가 들어가요. 우리가 왜 침대 매트리스를 고를 때 중저가와 좀 비싼 고가 라인의 차이점은 마감된 원단이 텐셀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 처음 옷 입힐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베넷저고리 무조건 텐셀 원단인 거 이런 거 체크하시잖아요. 그만큼 천연에서 오는 소재인데다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지금 린넨 자체의 약간 까시거림이 조금 불편하다 하셨던 분들 이거는 좀 들어와 보셔도 린넨이 주는 통기성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진짜 약간 린스에다가 싹 담갔다가 뺀 느낌으로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게 텐셀이 주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입었을 때 피부에 닿는 터치감을 느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거칠한 그런 린넨의 텍스처보다는 좀 부들부들한 느낌. 진짜 우리가 왜 샴푸한 거랑 샴푸하고 린스한 거랑 머릿결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처가 약간 더 고급스러워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만겨지면서 이게 셀리브릭스 라이드로 제작되니까 또 한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저번 주말에도 진짜 더웠거든요. 맞아요. 저 저번 여름에 느껴보고 이제 여름옷을 본격적으로 정말 나 시원 사야 되는 걸 깔아야 하는 생각정도까지 갔는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슬리브릭스니까 약간 린넨에서 주는 세련된과 슬리브릭스에서 주는 시원함이 좀 같이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또 칠사님께서 주말에 라이브가 아닐 때 신발도 사고 옷도 사셨대요. 오늘은 저희가 린넨으로 총 4벌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묻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랑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구매하시고 이어링은 물론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매 인증 당첨자 총 2분께 이렇게 파나마 해설을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구매하시고 나면 2024로 시작되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30분 전후에 한 분 추첨 1시 전후에 한 분 또 추첨을 해서 총 두 분께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드리겠고요. 바지 비침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세 가지 컬러 모두 다 지금 다 안감이 이 허벅지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실 안감이 없는 부분도 아더 컬러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화이트 컬러만 살짝 이렇게 약간 반투명하게 비춰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여서 약간 조금 더 고객분들을 위한 입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이런 거 안감이 있으면 화이트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더 컬러까지 전체적으로 다 안감이 들어있어서 입는 데도 안정적이고 보는 사람도 안정적이게 그냥 뭐 너무 진한 컬러톤의 그런 이너만 아니면 화이트 컬러톤 풍분히 비침없이 예쁘게 착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아더 컬러로 블랙 컬러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블랙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린넨 텍스처에 이렇게 좀 슬리브리스 셋업 같은 경우는 블랙도 저는 잘 착용해보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하시니까 이렇게 블랙도 입었을 때의 무드가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시크한 느낌으로 블랙 컬러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업으로 가져가시는 게 16만 1,900원이고 이어링 증정 가면서 구매 인증 당첨되시면 파나마 해까지 가시니까 사실 체감가는 뭐 10만 원에 거의 이 셋업을 사가시는 거죠. 둘 다 당첨이. 맞아요. 그렇죠. 구매 인증까지 당첨이 되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린넨 자켓 화이트도 착용 보고 싶다고 해주셔서 제가 또 착용한 모습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코디 상품으로 같이 올려는 드렸거든요. 함께 구매 가능한 린넨 자켓이고 하프 기상의 소매입니다. 슬리브리스가 약간 휴연지 아니고서는 조금 그래. 맞아요. 라고 하실 때 출근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걸쳐주시고 가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컬러감으로도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게 화이트는 진짜 약간 오피스룩. 세련된 린넨인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 같고 저는 좀 이런 나탄백이랑 파나마 헤드 써서 그런지 약간 좀 리조트룩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여행 가고 싶어지고 헤라님은 진짜 이 브라운 그대로의 약간 클래식 데일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별도로 나 좀 데일리하게 입고 싶은데 또 너무 화력이 싫어하시면 브라운 컬러 톤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화이트가 또 컬러가 부담 정말 예쁘긴 하지만 컬러가 좀 묻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민감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매일매일 자주 입어보실 수 있는 브라운 컬러 선택 들어오셔도 되고 저는 이 코랄 컬러인데 핑크 컬러가 또 돋보이는 이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시작하자마자 지영님 코디 보고 지영님 여행 가셔야겠네요. 라고 또 댓글을 본 것 같아요. 이대로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탑은 저희가 원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의는 스몰, 미디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방송 중에 구매 들어오시면 저희가 사이즈 1회 안에서 무료로 또 교환해 드릴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까요. 고민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연님 라턴 레더 토트백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까지 들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아 예쁘다. 요렇게.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지 않고 더워 보이지 않고 시원한 느낌은 그대로 줬는데 클래식한 모드 딱 딘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드를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원한 여름 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린넨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첫 번째 착장도 린넨이 36% 그리고 텐셀 소재가 47% 들어가 일반적인 린넨 텍스처는 조금 거친 듯한 느낌인데 얘는 진짜 트인트먼트에다가 싹 담갔다가 부드러운 텐셀 소재가 47%나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촉감 좋게 위아래 착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슬리브리스에다가 요 와이드 팬츠 셋업이라는 조합 자체도 사실 좋았거든요. 근데 팬츠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핏감이 너무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해주면서 저는 골반이 몸에 비해서 부한 편이라 일반적인 이런 핀턱 팬츠를 잘 못 입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한 단 이상 정도? 이렇게 한 6cm, 7cm 정도를 허리를 잡아주고 나서 밑에서 핀턱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다리는 딱 길어 보이게 거기에 린넨이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반바지보다 긴 바지가 덜 뜨겁게 느껴지시는 거 아시죠? 햇빛을 한번 물리적으로 가려주다 보니까 그러면서 통기성은 너무 좋은. 린넨 팬츠 하나 원하셨다면 오늘 단품으로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이 사진에는 좀 진해 보이는데 입으신 건 연핑크처럼 보여서 색감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코랄 핑크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컬러가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저의 조명을 받고 있어서 요것보다는 조금 지금 화면보다는 살짝의 채도가 조금 더 있겠지만 사진에 보셨던 쨍한 느낌보다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영상 그대로의 내추럴한 컬러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켓은 지금 저랑 혜라님 착용한 거 동일한 거죠? 네. 동일한 자켓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얘도 린넨이죠? 네. 맞습니다. 같은 린넨 소재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그냥 좀 약간 통일된 이런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보통 자켓을 어떤 자켓을 린넨이랑 입어야 될까요? 하면 약간 기본적인 팁들이자면 소대감을 통일하면 되게 그냥 스타일링을 되게 멋스럽게 한 것처럼 소재감 통일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여름철은 사실 이렇게 린넨으로 코디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우리 MYU님 자켓 종류를 좀 다양하게 원하신다면 저희 지금은 이렇게 코디템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희 2번 착장인가요? 맞아요. 자켓 제품이 2번 착장.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진짜 예쁜 또 린넨 자켓을 준비를 했어요. 컬러감도 예쁘고 디테일도 진짜 예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 혜라님 워킹 만나보면서 두 번째 착장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음 이렇게 가방이랑 들어도 예쁠 거 같아요. 가방까지 완벽하게 출근 룩으로 혹은 주말 브런치 룩으로 요만한 게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멋있게 출근하고서 퇴근하고 어디 놀러 가셔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원했던 그거잖아요. 클래식하지만 시원한 거 시원한데 클래식한 거 오늘 이렇게 셋업을 무려 16만 원대에 쇼핑하실 수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지난주부터 저희 구매 인증하고 있습니다. 구매 인증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 또 두 번째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가까이에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착장은 1856번의 슬리브리스 슬랙스 셋업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아래 함께 가져가셨을 때 금액이 더 좋은데요. 16만 1,900원 10%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가시고 단품도 가능합니다. 슬리브리스는 6만 6천 원대 슬랙스는 10만 4천 원대로 가능합니다. 화이트 컬러, 코랄 컬러, 브라운, 블랙까지 네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슬리브리스는 원 사이즈로 66, 66 반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겠고 하의는 스몰, 미디움 각각 체형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사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